복대신 동정마리아의 자헌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불당이동 성당주임 김은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사랑합니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원기념일입니다 자원이라는 의미는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자원은 그녀의 부모님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자원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즉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였을 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다시금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자원을 통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모님을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느님 말씀과 뜻에 가장 깊게 일치하여 순명하신 분은 성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맺는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느님의 말씀과 뜻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에 살지도 못하여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예수님과 한 줄 연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오는지요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믿음의 모범이신 성모님께 그 순명의 용기를 청하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해주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 불당이동 성당주임 김은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은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한 Psalm 277 김은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되었는데요 한 having Navy